개그맨으로서 지금 각 방송사에서 정통 코미디 프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런 게 부활해서 후배님들도 같이 보고 같이 연기하고 그런 게 바람이죠 네네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를 들려주신 기극인 우리 최병서 씨에게 여러분 견뎌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!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왕님 오신 날 에메랄드 여왕을 모시는 성대한 연회장 그런데 가왕석을 노리는 반란이 일어난다 에메랄드 여왕은 과연 가왕석을 지켜낼 수 있을까? 선곡부터가 이미 마음이 열렸었고 노래 진짜 잘하신다 라성의 매력의 소유자군요 정말 치밀하신 분이구나 두 사람 사이의 표 차이는 한 표 차입니다 감이 감소도 빼앗으려고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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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